관객 101만여 명을 동원한 흥행 뮤지컬.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은 지킬한 하이드가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지킬의 낭만적인 로맨스와 하이드의 잔인한 카리스마까지. 주인공의 선과 악 두 가지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이 공연은 흥행의 주역 배우 조승우, 류정안 씨와 차세대 뮤지컬 스타 박은태 씨가 여련해 3인 3색 매력을 선보입니다. 놓칠 수 없는 관람 포인트. 프랭크 와일드온 작곡의 지금 이순간은 뮤지컬계의 전설의 명곡으로 꼽히며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데요.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니라 바치니라 인간의 내면 갈등을 강렬하게 표현한 지킬한 하이드. 스릴러 뮤지컬의 진술을 보여줄 것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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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